구독자 여러분, 오늘은 어떤 옷 입고 외출하셨나요?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가을 날씨 때문에 외출복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으시죠?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프지 말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. 10월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이벤트! 지금 바로 퀴즈나 갑니다!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찐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정말 좋은 가을 날씨를 일컫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초성의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정답을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릴게요. 그럼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!